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시면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래서 그 교회라는 것은 1차적으로 가정을 얘기합니다 가족은 삶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도인들은 일상생활을 통해서 예수도의 정의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신부약성금 보면 우리가 입으로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의우와 지위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고 여자고 사람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가정인데 사람의 진정한 성품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개인 생활에 하나님의 원리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러니까 가정은 혼돈 상태에 있으면서 국가나 세계의 상황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고무한 위아리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고난이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이 고난은 특별히 외국으로부터 온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어느 날 예고 없이 불시에 닥칠 수 있는 사고 그러니까 사고죠 사고 교통사고나 어떤 전염병, 재해, 재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고난이란 것은 세상이 얘기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그것은 믿음이니 영생이니 천국이란 것도 세상이 생각하는 믿음이란 것을 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란 것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말하자면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상실 이것도 포함하지만 특별히 외국으로부터 오는 기독교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환란인 감정적인 환란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 특별히 이제 물론 여기에 파생된 슬픔도 포함되지만 우울, 우울, 그다음에 불안, 자살 충독, 강박관념, 감정조절장애, 중독 이런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우울증이라는 게 수치심이 동반되는 것이 우울증이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나에 대한 분노죠 나에 대한 분노에 대한 그냥 수치심이거나 우울증 이것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의학적인 용어이지만 공황장애로 갑니다 저도 이런 걸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말하자면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다스려지지 않는 타락한 본성 자체가 고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속에 철이 되지 않는, 절제되지 않는 타락한 본성, 다스려지지 않는 본성 자체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성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본성이라는 것은 이게 죄악의 통로인과 동시에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지만 인간의 생명력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비록 타락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우리의 나쁜 성격의 어떤 기질 배의 방향을 조절하는 키를 달아주는 것과 똑같아요 중생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 본성 속에는 죄악의 물든 타락된 본성도 있던 반면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본성도 있다 이 모순덩어리죠 모순덩어리의 찢어진 그 조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